네 두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는데요.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대학에 지도전화는 수험생 엄마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우리 아이가 재수를 했네요. 그렇죠? 네. 정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희는 이제 이번에는 지도전이니까요. 성적에 맞춰서 지원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머니께서도 조금 마음고생을 하신 목소리인데 어머니 저희 상담 통해서 좀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요. 서성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 그리고 가채점 점수를 조금 살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내신과 가채점을 갖다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전학년 내신 등급을 보면요. 국어는 6.6등급, 수학 3.8, 영어 6.4등급, 과학 4.4등급, 평균 5.14등급입니다. 내신은 비교적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지금 재수를 했는데 우리 학생이 수능 성적은 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에요. 성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어 A는 원점수 94점에 2등급 예상하고 있고요. 수학 B는 92점에 2등급, 영어는 82점에 3등급 예상되고요. 과학탐구는 화학 1은 42점에 2등급, 생명과학 1은 47점에 1등급으로 평균 한 2.13등급이 예상되고요. 전체적으로는 학생부 성적보다는 수능 성적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영어 성적이 좀 3등급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정시 희망대학을 보면 가군에는 한양대 생명과학과, 나군에는 경희대 유전공학과, 다군에는 중앙대 생명과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았는데요.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졸업생인데 아마 재수를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좀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서사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오늘 정시 상담을 위해서 좀 주목해야 될 정시 지원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정시 포인트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 학생의 수학과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은 대학, 영어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에 좀 지원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능 100, 즉 내신 반영하지 않는 대학, 그 다음에 표준 점수 활용하는 대학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수를 하기 때문에 가나군에서는 반드시 하나 정도는 안정 지원을 하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학생도 이제 재수행이다 보니까 가나군에서 안정 지원이 좀 필수로 여겨졌고요. 우리 학생 정시 지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생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제시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정시 포인트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수학과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영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인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이고 아무래도 자연계열에서 수학과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수학과학의 굉장히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수학과학 반영 비율이 최대로 높은 대학을 좀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영어는 이제 다른 영어에 비해서 한 등급 조금 낮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좀 제외한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반영 비율이 많거나 또는 고기에 고급만 반영하는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봤지만은 내신이 수능과 너무 차이가 형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금 5등급 후반대로 가기 때문에 내신이 반영되지 않는 수능 100인 대학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가채점이긴 하지만 100분이보다는 약간 표준점수가 약간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졸업생이다 보니까 아까 어머님도 이제 올해는 꼭 보내야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3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진학을 목표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원서 쓰는 그 작전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전투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안정적으로 진학의 포인트를 둬야 하기 때문에 가군이나 나군에 아무래도 모집단위가 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는 안정지원으로 가야 삼수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차원에 본다면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다른 일반 현역 학생들보다 조금은 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원 패턴을 안정 거기에 두다 보면은 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도 사실은 가나다군 다 욕심을 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그 다군에서 안정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현실적 판단은 그건 잘못되는 것 같고요. 모집인원도 적고 예기치 못한 변수가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가군 나군에서는 안정지원을 하나 잡아놓고 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학생이 졸업생이고 또 이제 자연계 학생인데 뭐 영역별 좀 차이가 있는데 다행히 수학하고 과학이 조금 더 우수한 편이라서 또 유리하게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졸업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한 곳에서는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뭐 욕심을 조금 버리고 안정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대학에 어느 대학에 어떻게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지 우리 학생의 어떤 유리한 영역별 조합에 대해서 좀 살펴 주시죠. 예. 영역별 조합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으면 표준하고 100분위 그 다음에 지금 1대1대1대1하고 2323 또는 2대2대2대1 그 다음에 국어를 뺀 수형과 이 4개의 군으로 지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학생은 수학하고 과학에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점수 기준으로 보면은 514점에 약한 3.5% 정도로 가장 유리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수형과 거기에 2221 그러니까 영어의 반영비율이 수학만큼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게 보면은 약한 503점으로 한 상위 7.4% 정도로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수형과로 놓고 즉 국어를 빼고 났을 때도 즉 국수형과의 2323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점수는 사실은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거의 다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국수형과의 2323 반영하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표준하고 100분위를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표준이 좀 유리하다는 점 그런 점에 좀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과탐에서는 2를 지금 응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 따라서 과탐 2에 3% 내지는 5%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는데 그 가산점을 주는 대학에는 약간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점자 대비 영역별 분리를 표로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 학생이 원점수 기준으로 지금 국어 94, 수학 92, 그 다음에 영어 80에 과탐이 89인데 평균인 학생과 비교해 봤을 때 국어는 약간 1점 정도 유리해 보이고요. 수학은 3점 정도. 상대적으로 영어가 11점 정도 모자라 보이고요. 과탐은 플러스 7점이니까 과학을 굉장히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수학 반영비율이 굉장히 높은 대학, 영어의 반영비율이 낮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시 집중 상담을 하면서 영역별 조합 비율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드라마틱한 결과를 나타낸 학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0분위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월등히 높은 결과를 가지고 왔고 또 영역별 비율도 국수 0과 2대 3대 2대 3, 이게 월등히 높아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한양대와 경희대입니다. 희망대학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을 선생님이 살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합격 가능성을 화면 보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시 희망 가군 한양대 생명공항을 희망하고 있는데 올해 모집인은 6명, 전년도 5명이었죠. 수능 100이고 표준 플러스 100분위로 활용하고요. 수능 반영이 지금 2, 3, 2, 3으로 우리 학생이 굉장히 유리한 조합으로 돼 있는데 다만 과탐 툴은 3%를 가산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본 친구들은 이제 각각 3%를 반영하니까 이 부분에 약간 불리하고요. 지난 3년간 경쟁률을 보니까 4.75, 4.9, 작년에 무려 8대 1까지 올라간 그런 기록이 있고요. 지원 가능성을 보면 약 한 368점을 배치점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357점, 약 한 11점 정도가 모자라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반영 비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지금 배치점과의 차이가 약 11점 이상 차이라기 때문에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정시나군, 경희대 유전공학과로 보면 올해 18명을 모집하고 전년도 23명인데 5명이 좀 줄어 있고요. 수능 100에 표준 플러스 100분위를 사용하고 국어 20에 수학이 35,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영어는 25, 과탐이 20. 그래서 과탐에는 약간 평균보다 좀 낮게 하지만 수학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반영 비율에서는 그렇게 불리해 보이진 않고 최근 3년간 경쟁률은 3.4대1, 3.64대1, 3.4대1 그래서 경쟁률은 뭐 비교적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지원 가능한 배치점을 351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357, 플러스 6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 유리한 조합이고 그 다음에 과탐투 가산점이었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조합이고 거기다가 우리 학생이 배치점 자체도 한 6점 정도 높기 때문에 적정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합격 가능성이 좀 꽤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군의 중앙대 자연과학대학 지금 39명을 모집하여 전년도에 23명이었습니다. 수능 100에 이제 표준 플러스 100분위 활용하고 23, 23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저 전년, 재작년에 4.9대1, 그 다음에 작년에 4.41대1이고요. 배치점은 지금 360점인데 우리 학생이 357점 약 3점 정도 약간 좀 모자라긴 하지만 지금 반영 조합도 굉장히 좀 유리한 조합이고요. 과학투어가 없기 때문에, 가산점 없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고요. 또 인원도 지금 뭐 비교적 좀 괜찮은 편이고 약간 좀 모자라긴 하지만 전년도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합격 확률이 뭐 매우 높은 건 아니지만 합격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세 군데를 군별로 이제 희망하고 있는데 비교적 지금 뭐 적정하게 지원 전략을 좀 잘 세워놓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조금 더 우리 학생이 좀 고려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시 추천 대학을 좀 한번 조언을 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군에서는 지금 소신이나 적정선에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를 봤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적정이라고 보다는 약간 소신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에는 동국대 생명과학과 나군에서는 소신에 이제 경희대 유정과학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런 대학이죠. 그 다음에 다군에서는 한동대 자연계열지인 지방이라서 좀 다군에 학교가 적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데 학과가 유정과학 내지는 생명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근처에 이제 그 소신에 들어갈 만한 학교가 거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찾아났는데 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간학원에서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대학 학과를 우선 합격 가능성만 있다면 그것을 좀 정해놓고 그거에 합격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다른 군을 갖다가 좀 확 낮추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비슷하게 맞추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는 소신이기 때문에 합격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적정보다는 낮겠죠. 그렇다면은 나군에서는 소신으로 가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한양대 에리카에 생명나노공학과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만에 하나 소신에서 소신 이렇게 지원을 한 경우에는 물론 둘 다 합격할 수도 있지만 둘 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둘 다 떨어진다고 보면은 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또 한 해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서를 가장 잘 쓴 것은 잘 쓴 것은 하나만 붙어서 추가 합격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나쁜 것은 다 떨어지는 거지만 그것보다 그것 못지않게 나쁜 것은 사실은 셋 다 합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다 군별 적정한 역학관계를 잘 따져야 되는데 조금 무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나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가분해서 예를 들어서 동국대 생명과학과를 쓴다면 나군에서 경희대 유전과학과를 쓰는 것도 무난해 보입니다. 물론 가채점이라는 점 꼭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정 씨 추천대학을 살펴주시면서 어떤 조합으로 쓰면 좋은지까지도 살펴주셨는데요. 우리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근데요. 선생님. 네. 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착오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 저희 아이가 42점짜리가 생1이고요. 47점짜리가 생2거든요. 아, 그럼 생명과 2를 바꿨군요. 참 성적이 그렇군요. 제가 본 거는 그렇게 봤는데? 제가 그러면 잘못했나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간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요, 어머니. 저희가 자세한 내용 다시 이메일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명 끝나고 한번 연락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저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또 이런 착오도 처음입니다. 이런 착오가 있었네요. 저희가 다시 한번. 네. 그래도 뭐 2과목이면 이제 아까 우리 학생이 좀 불리했었던 그 가산점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불리함이 좀 없어진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에 따라서 표준점수라든가 100분위는 원점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있는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라면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오늘 그 상담 내용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 상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시 상담 신청 방법 보고 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맙습니다.